어이 뭐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요즘 동환아 어? 뭐하는 거야 진짜 뭐야 이거 불안하게 왜 이래 뭐지 또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 네? 이게 뭐야? 네? 더더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뭐야 서열 2위 이거 뭐 열차 칸처럼 설국열차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네? 아 넌 또 아 대박이다 진짜 닮았지? 아 입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뭐 이런 걸 또 다 준비되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뭐 하는 거야? 최강사전 온 거야? 어? 이거 뭐야?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면 됩니까? 안됩니다 가요? 어 뭐야? 어? 어? 유지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열 7위? 7명 중에 7위라고요? 런닝맨 여러분 환영합니다 런닝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런닝맨 서열 정미레이스입니다 서열 정미레이스입니다 서열 정미레이스입니다 서열 정미레이스입니다 서열 정리 필요하지 서열 정리 필요했어 오늘 하루 동안 런닝맨 여러분들의 진정한 서열을 1위부터 7위까지 냉정하게 가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즉시 팀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오 팀이 있구나 오 나 2위야 서열 2위 에? 왜 2위지? 에이 서열 6위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또 왜 무슨 이런 거구나 에이 말도 안 돼 뭐 라고 하겠어 반드시 올라가겠어 우리에게 더 스태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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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갈아갔어 알겠습니다 어? 어? 아 조식 제공돼요? 아 이게 무슨 스테이크야 형 아 이거 저기 명돈이잖아요 아 이것도 뭐 이거 주는 게 어디야 그 bri What 아 아 그래요? תc 음 아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여? ercų 아 서열이 Dragon 서열 Hulk식이 다른가 보구나 somewhere 치국치국해 대체 언제까지 단백 fool 분량만 섣지 않았을 거야 우리에게 탁백의 분량을 반대한다 우리에게도 스테이크를 달라 스테이크를 달라 러닝맨 여러분 각자 본인의 서열을 확인하셨죠 지하시장에서 미션도 잘 안 들려 이것으로 서열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군 상승이 가능한 첫 번째 미션은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 현재 여러분은 서열 순서대로 이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열 1위는 가장 높은 층에 서열 7위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이 있는 층에 내린 후 게임에서 이기면 그 서열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서열식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코치 서열은 탈락해서 모든 부분에서 서열별로 차별배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열을 서열을